러시아 관련 포인트들도 연결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꼽아주셨나요? 일단 중앙에너비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전 방송에서도 많이 테마주로서 꼽아왔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은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유가 자체가 100달러 하회했을 때 저희가 접근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사실 유가라는 것이 급락도 나오고 급등도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주가 자체도 급등락이 심한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이러한 종목들일 경우에는 유가의 저점만 잘 확인한다면 계속해서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중국 봉쇄로 인해서 유가가 좀 떨어졌던 부분도 있었지만 오늘자 뉴스 기사로에 따르면 5월 초부터는 이제 봉쇄를 좀 완화하겠다. 이러한 기조도 보여주면서 유가 자체가 조금씩 반등해주려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관련된 이슈도 생각보다 장기화되면서 계속해서 유가 상승을 압박을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대체제라고 볼 수 있거든요. 천연가스의 대체제가 어떻게 보면 유가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석유연료들, 이러한 대체제가 가격이 또 상승될 수 있는 이러한 상황적으로 마련이 됐기 때문에 지금같이 국제 유가가 100달러 선 근처에 머물 때는 한 번쯤 관심을 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중앙 에너지 같은 경우는요. 한 3%대 지금 하락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가스 관련해서 대성 에너지는 오늘 한 22%까지도 급등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흐름들인데 이 종목에 대해서 매수 시점을 좀 잡는다고 하면 어떻게 잡아볼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차트를 같이 보시면 좋은데요. 차트를 같이 보시면 좋은데 3만 원 부근대가 유가가 100달러로 하회했을 때 그 근처 가격이라고 이전에 제가 한 달 전에 여기 출연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3만 원 이하에서 매수를 하신다면 기대 이상의 상승이 한 번 나와줬다는 것이죠. 그 이후에도 유가가 하락하고 나서 100달러 이하로 하회했을 때 매수를 또 진행했다면 전일자 또 상하가를 기록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승폭을 단기적으로 가져가실 수 있는 이러한 구간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목하셔야 될 것은 유가가 100달러 아래로 향해 있는지 그걸 첫 번째로 체크를 하시고 중앙에너비스 같은 경우에 통계적으로 3만 원 이하 가격대에서 반등이 많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유가 확인하시고 3만 원 이하 가격대다 하면 한 번쯤 노려보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접근을 좀 자제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3만 원 이하 부분부터 점심적으로 접근하는 자세로 이 종목을 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눌렸을 때 들어가보자 이렇게 전략을 좀 세워주셨고 잠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대성에너지 제가 잠깐 언급을 드렸었는데 어제와 오늘도 지금 아래 꼴이 달릴 정도로 급등력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수급도, 메이저 수급도 좀 괜찮은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거든요. 이 종목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마찬가지로 유가, 에너지 관련 주가 상승할 때 동시에 상승하는 경향을 많이 보이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대성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같이 고점 부근 올라왔을 때는 사실상 조금 보수적으로 보셔야 된다. 저는 이 시각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중앙에너지 3만 원 가격대 말씀드렸듯이 중앙에너지가 3만 원 가격대 왔었을 때는 대성에너지도 바닥 구간에 위치해 있을 확률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쉽게 쉽게 생각하셔서 중앙에너지가 3만 원 이하에 있다. 그럼 대성에너지도 마찬가지로 바닥 구간일 확률이 높으니까 그 시점에서 진입을 하셔야지 지금같이 반등이 나와서 전일자도 상하가를 갔었고 오늘도 이렇게 옳은 시점에서 접근하시는 것은 다소 위험성이 있다. 왜냐하면 변동성이 상당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게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는 꼭 하셔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원자재나 에너지 대란이 촉발된 상황입니다. 앞으로 세계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시장에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이런 흐름들 속에서 리스크 관리 꼭 염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